얼마 전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봐야 하는 환자에게 손찌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환자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간병인이 일이 지치고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해온 영상은 보는 이의 공분을 사게 했는데요. 여기서 간병인의 자격이 참 궁금해집니다. 이 간병인은 민간 자격증으로 보통 사설 업체를 통해 일정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보고 자격이 부여됩니다. 고령시대에 촉망되는 직업이라고는 하나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기에 이 간병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마음가짐,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엄중하고 엄격한 자격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